주변에서 보면요. 요즘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화 오는데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치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힘들게 모은 민심 가지고 총선이 오늘로 꼭 한 달 남은 지금. 그 결과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온 수치가 또 다는 또 아니라고 하죠. 숫자 그 이면에 담긴 것들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그런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도 오늘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언론마다 여론조사 결과 막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조금씩 또 달라고 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분석은 물론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로서 그런 여론조사 나오면 결국 처음에 어디 어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조사 시기 그다음에 조사 방법 그다음에 문항의 순서. 문항의 순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지보차. 천명하면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 3.1%. 그러니까 3.1% 위아래이기 때문에 6.2%포인트 표지보차가 있다고 하는데 표지오차만 있는 게 아니라 비표지오차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전화면접원의 어떤 오류라든지 또 코딩 과정에서 오류 또 문항 순서 배치에 따른 또 오류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은 조건에서 조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갤럽조사는 화수목 조사해가지고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요일변수 시간 변수는 이제 통제가 돼 있죠.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같은 조사기관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선거 때 되면 사실 선거 공보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물건을 사게 될 때 사실 댓글도 참고하지만 본인이 결국에는 매뉴얼도 보고 그러니까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있게 될 tv토론 또 선거 공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론사는 참고 상황입니다.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의 여론자 표심 편의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건데 아무튼 본인이 사실 4년 동안 이 지역구를 이끌어갈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끝날 때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보면 다 조사 설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언제까지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거죠? 발표도 한정도 있고. 여론조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보도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 시점은 d-6 그러니까 4월 10일이 만약에 수요일이면 그 전주 4월 3일 수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공표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전날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보도가 가능하고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d-6일부터 당일까지 조사 결과는 정당이라든지 언론사는 계속 수행을 하는데 공표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정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속어지만 지라시란 공간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d-1일 2일 정도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줄곧 강조되는 의견인데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돌아다니면 또.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가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규제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최 소장님. 최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어디 주목해서 보세요. 그게 또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이택수 대표님 방범론 관련된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지 또 정당 지지율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 때는 세대와 지역을 좀 중심으로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 정치가 과거에는 우리 김용상 김대중 김종필 씨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지역 변수가 가장 한국 정치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2000년대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세대 변수가 되게 한국 정치를 보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여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60대 70대 이상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세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가 세고 그런데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양쪽 정당 모두에 약간 좀 거리 두게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여론이 어떤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정당의 지지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종의 중도 또는 스윙보터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동향이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본다든가 그리고 좀 추가하면 방법론 관련돼서 이제 ars 방식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인지 아니면 전화 면접 방식인지 그런 것 등등을 그 정도를 보통 주목해서 보는 편입니다. 네. 정치자론의 판단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천 마무리되면서 나오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여당은 정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정권 심판해달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정권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용지신문 의뢰로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0.9%포인트 하락한 40.2%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40%를 유지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6.1%로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40% 때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인은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과거에 기억하면 바로 이분 최소장님이신데요. 최소장님. 역대 총선 되돌아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 이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제도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제이거든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줄 건지 좀 심판할 건지 그런 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지지율 이퀄 선거 결과를 의미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반증 사례는 한국은 아시다시피 5년 단임제의 국가인데요. 통상적으로 4년 차 5년 차 되면 레임덕이라고 불리죠. 약간 지지율이 하락을 겪으면서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선거에서 2012년 총선 때가 있었는데요. 2012년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5년 차였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같으 있던 연도였어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민주당 쪽은 이제 이건 정권 심판 선거가 작동할 거다. 그때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지지율으로 25%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되게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은 당시에 그것만 보고 아 이거는 뭐 100% 그냥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좀 안주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으로 25석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 5%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완패했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ars냐 전화면접이냐 따라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 초중반 정도 나오다가 보통 30% 초반 정도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40% 초반 한 30% 말에서 40% 초반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역대로 봐도 꽤 괜찮은 지지율을 볼 수가 있고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물론 지금 정당 지지율은 약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옥신각신하는 게 있는데요.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역대 선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의 지지율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기냐 지냐는 좀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차라는 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3년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가면 혹시 그냥 뭐 그냥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3월 언제였던 거. 항상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대통령 취임은 언제나 5월 10일이에요. 창피해보내셋네.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총선이 아니 선거는 3월 9일에 있었고요. 3월 9일에 대선.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언제나 5월 10일 날 취임한다. 탄핵 이전은 원래 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3월 1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총선을 한 달 앞뒀다가 이제 어제 다양한 매체들에서 보도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기 2년 차가 안 된 거예요. 말이 아까 3년 차라고 했지만 그건 횟수로 3년 차고 만으로 보면 이제 임기 1년 11개월 차 치르는 선거거든요. 임기 2년 차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임기 전반에는 좀 대통령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임기 후반에는 대통령 쪽에서 좀 더 불리한 상태에서 맞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총선과 지방선과 모두. 그런 점에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국민들이 약간 심리적인 사이클이라고 할 거예요. 좀 약간 기회를 준다 그럴까요. 안 찍었던 유권자들도 한 번 뽑았으니까 된 거 이왕 된 거 좀 한 번 해봐라. 그런 정서가 좀 있고 중반을 좀 넘어가면 아니 그동안 한 게 뭐야 라고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래서 임기 3년 차라는 표현보다는 임기 2년이 약 될랑말랑한 그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첨언을 하자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1년 반 정도를 기준해서 1년 반 이전에 치러지면 여당이 대체로 이겼습니다. 지방선거는 그랬는데 총선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도 그렇고 집권 후반기에도 여당이 이긴 사례가 많은데 총선은 워낙 또 다이나믹한 여러 변수들이 많았어요. 탄핵폭풍 또 공천파동 그런데 이제 또 미래 권력 그러니까 당시 2012년 선거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금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개인적으로 차기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 2년 차 3년 차 혹은 4년 차가 되더라도 여당이 이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기본 베이스로 중요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많다. 그래서 선거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 녹취 한번 듣고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폭이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참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합니다. 이택수 대표님 지금 녹취 들으셨는데 지금 여론의 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정권지원론 여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권견재론 여기에 더 힘을 주고 실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투표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야당 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집권 2, 3년 차 진행되는 총선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지난주 또 그 전주 최근 2주 동안 일어났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거는 조사기간 같았고 목요일 금요일 3월 7일 8일 조사한 것만 달랐습니다.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1.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지만 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또 많이 상승을 해서 국민의힘이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었는데 경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경선 여론조사의 높은 참여율에 의한 어떤 컨벤션 효과는 그런 국민의힘 상승세는 조금 꺾였고요. 지금은 다시 팽팽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전히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 또 제3지대까지 포함한 조사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권 지원론이냐 견제 논냐 물어볼 때 보기가 제3지대 다수 당선까지 있어 가지고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39%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35%. 우리가 야당 하면 민주당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39대 35로 여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그다음에 제3지대 다수 당선 16%. 그러니까 범야권을 합치면 51%가 되긴 하는데 지금 제3지대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야당보다는 좀 높아 보이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 긴장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으로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이 앞선데 여기다가 제3지당을 합치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순위가 또 바뀌고. 하지만 또 이 민주당과 제3지대를 같은 야당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즉 각 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대본부 선대위원을 꾸리면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마 양당 모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론의 흐름 최 소장님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는 공천국면이 끝났다는 건데요. 지금 아주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 90% 이상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선과 총선에서 하나는 분열 두 번째는 반사이익 세 번째는 중도 확장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됐는데 지금 민주당 쪽은 상대적으로 비명행사 친명행제 등등의 어떤 공천 갈등이 훨씬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역 교체율이 별로 없는 대신 잡음은 좀 덜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 지지층 일부가 약간 좀 흩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 약간 기술적 반등 비슷하게 국면이 이제 공천 갈등 국면이 좀 일단락되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티격태격하는 서로 이제 공격하는 국면이 바뀌면서 약간 바뀌는 게 하나가 있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최근의 변수 중의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입니다.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문 친명 호남 이 세 축을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대략 한 30% 초중반 정도 형성하거든요. 여기에 2030 여성이 달라붙고 50대 화이트 칼라가 달라붙으면 이게 지난 민주당 대선표고 여기에 2030 남성까지 달라붙으면 촛불연합과 가까워지는 건데 소위 말하는 친문과 친명의 공천 갈등을 통해서 친문 성향 유권자와 호남 성향 유권자가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덜 응답했던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비례대표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하니까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을 때는 이제 응답을 안 하다가 이분들이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니까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한 5 내지 8% 정도 되고 비례대표는 좀 더 되는 건데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우리 선거에서는 이제 투표장에 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투표장에 오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만히 냅뒀으면 투표장에 약간 열받아서 화딱 지나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 내가 찍을 땅이 생겼네 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원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건데 약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율 추락이 약간 날개 역할을 해 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추가 추락을 막고 약간 부분적인 반등.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 합계가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표님 및 민주당에게 어떤 간접적인 축구로 치면 약간 패스 역할을 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시스트 역할을 좀 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말씀은 잠시 쉬었다고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이슈앤패퍼를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부 끝 말 위에 이 대표님 조국혁신당 얘기를 지금 최 소장님이 하셨는데 일부에서 얘기했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조국혁신당 정장 지지도는 한 6%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또 비례대표 지도는 또 한 16%, 15% 이렇게 한참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정해졌는데요. 비례정당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지역구에는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구를 상정한 일반 정당 지지도에서는 지지율이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정당 지도 문항에 포함 안 시킨 조사기관들이 많고요. 다만 비례정당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지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해서 여러 다른 정당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비례 후보도 뽑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로 예전에 통합진보당 프레임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레드컴플렉스가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이 관심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땜 아니면 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가 이제 어떤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막고 취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인력들 정치 인재들 이런 부분들을 조국 혁신당이 좀 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보통 한 15% 정도 늘 있어왔는데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새로운 미래당이 그걸 담지 못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조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효과입니다. 사람 이름을 정당 이름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조국 대표는 또 본인 이름 말고 그냥 보통 행사 조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조국 혁신 조국을 혁신하기 위한 정당 이름은 선관위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제3정당에 비해서는 브랜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은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에서는 꽤 약진을 하고 있고 20% 넘는 조사 결과들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역구를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민주당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잦아 든 것 같고 비례정당에서는 꽤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으면 열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조국 혁신단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천 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응답률은 14.4%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최 소장님 그런데 그 요즘 이 말이 저기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뭐 조국 혁신당 이거 찍어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전략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또 움직이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매우 매우 효과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민 비조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0년 총선에도 조국 혁신당과 유사한 정당이 있었어요. 그게 실은 당시에는 열린민주당이었거든요. 열린민주당에는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주진영 씨라든가 강민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 및 후보자로 후보 및 당선된 의원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지지율은 5.5% 내외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제 이해찬 대표였었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 정도를 득표하겠다. 그래서 한 5 내지 7% 정도가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였어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다른 견해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되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비토 및 보이콧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층 크게 세 축을 기본 축을 하는데 친문 친명 호남을 민주당의 중심 축을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 친문 성향과 호남 쪽 분들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국민의힘은 심판해야 되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최소한 민주당 사람이라는 공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래서 대규모로 과감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조국 전 장관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대체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국 혁신당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형태로 연합비대정당이라는 걸 추진했어요. 선정 방식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 재밌는데 1번은 진보 계열 시민단체 몫으로 주고 2번은 옛날 과거 통진당 계열의 후신인 진보당한테 주고 3번은 약간 진보당 계열은 아니지만 진보정당 계열인 새진보연합이라는 데를 주고 4번부터 민주당이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민주당 아닌 사람들이 먹고 그다음에 5, 6, 7도 민주당 아닌 사람들이 먹고 8번이 민주당. 그다음에 9, 10, 11도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먹고 12번이 민주당에서 12명을 뽑아봤자 민주당 쪽 사람은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현하면 민주당을 4표를 던지면 그중에 한 표만 민주당 후보랑 연결되고 나머지 3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남의당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의당.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4표를 찍으면 아무튼 4표다 조국 혁신당 후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성비인데 민주당의 비례대표 투표의 가성비는 조국 혁신당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튼 4표를 찍으면 4표가 다 조국 혁신당 후보랑 연결되지만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당이 되고 민주당을 찍으면 새진보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민주당은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연합 비례정당의 동의를 안 하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콧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남의당 사람들이랑 자꾸만 내가 찍는 표를 남의당한테 의석을 주냐. 나는 우리 편한테 줄 거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우리 편인데 의원 배정은 여기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고 양측 면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는 통진당 계열 종북 계열이 있다고 그러면서 홍보 효과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게도 그래? 그럼 민주당 찍지 말고 조국 혁신당 찍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톱으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의 기세에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컨벤션 효과라서 아마 남은 한 달 동안 이렇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석에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에 실망한 혹은 또 비례정당의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약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제3정당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보통은 안철수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가다가 당명이 국민의당 또 개혁신당 과거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는데 당명이 바뀌면서 지지율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 효과 조국 혁신당은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명 변경에 따른 지지율 감소 효과는 확실히 이제 없을 거고요.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50석을 넘기면 좋겠지만 150석이 안 되는 신승을 했을 때 제3정당 중에서 연대할 수 있는 정당 특히 조국 혁신당이 의석을 합쳤을 때 150석이 넘으면 사실상 승리라고 진보진영의 승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후 평가를 위해서라도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하고 지금 손을 잡는 모양새를 일찍이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하고 어떻게 상황 보완적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대척점에 있는 경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만큼 전망이 밝지는 않고 국민의 미래 쪽으로 비례가 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따진다면 조국 혁신당의 앞날이 조금 더 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께서 150석 민주당 150석 말씀하신 게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1당의 목표다. 좀 욕심내려면 한 151석 정도 확보하는 거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최 사장님 지금 추위로 봐서 이런 목표 민주당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크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반사의 중도 확장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리더십 대결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과거에 앞에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 대결이 됐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호감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리더십 대결에서 약간 밀리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선대위 체제로 바뀌는 건 약간 변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청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층 일부가 실망을 했고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고 그리고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공정하다. 너무 좀 편파적이다.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떤 도덕관념을 건드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도덕관념과 리더십에 대한 도덕적 판단. 뭔가 불공정한 리더십이다. 이런 판단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대로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한 2월 초부터 3월 한 중순 정도까지 많이 지지율이 쭉쭉 빠졌죠. 그래서 이것이 일부 부분적으로 회복되긴 하지만 약간 불리한 상태에서 이제 본선거 국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과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적 회복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지금 있습니까? 판세를 부분적으로 뒤집을 만한 변수가 뒤집을 만한 정도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두 가지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등장 자체가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실망했던 친문 성향과 호남 성향의 유권자 일부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도 가서 찍어야지. 그런데 비례대표를 찍으면 지역구를 또 딴 데 찍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소극적 지지층으로 볼 수 있던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에서. 또한 측면에서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플러스 측면이 되는 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플러스 측면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변수를 우리 최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해찬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예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 같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고도 되고 있는 건데 일종의 그리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에 복귀한다든가 임종석 씨가 결합한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 친명 호남 쪽에서 내부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공천은 친명 쪽으로 왕창 다 해놨지만 친문 쪽 사람들 와서 니네가 도와줘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감정이 약간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뭔가 지지층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또 부분적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은 지금 남은 변수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실수들이 이제 늘상 총선 막바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말실수 조심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조심할 거기 때문에 그 외 변수는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인데 지금 전공의들의 반발까지는 모르겠는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토론회에 관련해서 관권 선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로 견인하고 국민의힘 여당 지지로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또 이제 반면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시간이 또 변수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게 단순히 전공의나 전임의가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크게 반발이 있어서 병원 자체가 만약에 마비가 되거나 이러면 결국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을 못 보여준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 이 이슈가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남은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정부의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이슈에 지금 사실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그 이슈가 지금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또 잊고 있었군요. 소장님 오늘 밤에요. 늦게입니다. 민주당 공천한다고 하는데 이 공천에서 박용진 의원이냐 정봉주 전 의원이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총선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 결과 여부가요 박용진 의원의 문제는 우리 공천 갈등에서의 핵심적으로 나왔던 2월 20날 본인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예측은 우리가 결과는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떨어지고 정봉주 의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그렇게 나올 경우 민주당에서 좀 안 좋은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에 박용진 같은 사람도 떨어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 며칠간 좀 더 민주당의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전면 등판할까요 임종석 전 실장님이 등판할지 여부는 좀 말 그대로 임종석 실장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으로 상태로는 좀 등판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님 저기 잠깐 선대위원장 꾸리는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내지는 민주당 모두 각 당 모두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는 거 이게 또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두 분 모두 빅데이터 분석하면 사실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사실 많았던 것이 맞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한동훈 인요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거기 나아가서 이탄희 의원까지 당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3신당으로 분산될 수 있는 주목도를 본당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으로 다시 주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직이라는 얘기했다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나 또 대통령한테 쏠리는 관심도가 워낙 크고 또 말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좀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또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그런 요구가 항상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새 인물이 민주당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소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이 헛나가네요. 고맙습니다.